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께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 특별연설에서 대통령의 국낭극보에 대한 절박한 의지와 또 한편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경제적 위기의 파고가 밀려올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자신감, 경제위기 극복과 도약의 비전 그 모든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방역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국민은 연대와 헌신 그리고 배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이겨낼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우리 정치도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의지로 코로나19 국낭 극복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습니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 지어야 합니다. 첫째로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법을 처리해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방역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수호위 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재난안전법을 통과시켜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야 합니다. 야당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야당도 국낭 극복을 위해서 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20대 국회에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의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가 끝내야 합니다.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불법 찰령물 삭제를 의무하는 등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세무사법, 교훈노즈법 등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놓고도 개정기한을 넘겨버린 법안들도 더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4.3특별법 또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형제복지원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 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 같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또 충분히 협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저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20대 국회가 밀어두었던 민생법안들이 국민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어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